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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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리 스파이스의 차호차호 너의 목소리가 들려 뒷부분이 약간 사운드가 있어서 뒷부분이 약간 좀 그래도 사운드가 있어서 불러야 되나요? 나는 사실 이 하ل